여수시 돌산 삼청사의 국제교육원이 들어섭니다. 삼청사 부지가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4.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등록 첫날인 오늘 전남 동북권 5개 선거구에 1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여수시립합창단 전 반원의 사직서를 놓고 진위공방이 일고 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수천만의 도래해 겨울을 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서식 개체수가 2,500개체에 그치고 있는 희귀철새입니다.